삼성전자로의 예를 들어 부사장으로서의 역량과 퇴임하신 뒤의 컨설팅 회사의 역량은 다르거든요. 이제는 조금은 외국 권위자 하나 정도에 쫓겨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권위호소에 오류 비슷하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빅터 브레유라는 사람이 저는 전문가라고 스펙상으로는 다들 평가하지만 과연 이런 형태의 탐사나 이런 것들이 이분 또는 이분과 같이 다니는 팀 정도의 역량으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있을 때 삼성전자 사장하시고 퇴임하신 분들이 조그마한 컨설팅 회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로의 예를 들어 부사장으로서의 역량과 퇴임하신 뒤에 그 컨설팅 회사의 역량은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분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해외 신용평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했거든요. 또 그런 논평도 냈던 거고요. S&P에서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제가 정치하면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거 뭐 반대하면 매국모냐 이런 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게 이번에 너무 뜻하지 않은 타이밍에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석유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보면 뭔가 대통령이 잘못 본 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엑스포 같은 것도 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듣고 어떤 국가적 판돈을 얹은 거냐. 이걸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도 부산엑스포 유치야 다들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거기에 돈 신나게 쓰고 그다음에 기업들 가서 아니 파리에 가서 버스를 다 랩핑하고 있고 몇 천대를 2030대인가요? 그거를 대기업이 랩핑하고 있고 사실 그런 거는 안 좋게 보려면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거기에 2030대 랩핑된 버스를 보고 과연 거기에 대표단이 마음을 바꿀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유치를 하기 위한 행동보다는 권력자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게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나오지?